최근에 에이저에 여행을 갔을 때, 한국의 동료들과 함께 만났을 수 있었을 때, 한국의 동료들과 함께 만났을 수 있었을 때, 그들의 말에 들었을 수 있었을 때, 그들의 말에 들었을 수 있었을 때, 그리고 그들의 눈에 들었을 수 있었을 때, 이것이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굶주린다. 음식을 원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목이 마르다. 물을 원하는 게 아니다. 우린 아프고 약도 없다. 하지만,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치료해줄 수 있다. 모든 뉴스에 봤을 때, 김정은은 멈추지 않는 증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를 위협기관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봤을 때, 그는 모든 믿음을 희망하는 것을, 죽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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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 봤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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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only answer is the Word of God and we cannot let another day go by without it! partner with us today by donating your gift at this crucial time in history to reach all of North Korea with the only hope they've got, The Gospel